자스카이 좋았구요 뭐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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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려나요 굿바이 하단 카운터 좋았죠 하단 한 번 더 톡 아니 방금 왜 안맞은 난 안스침 꽝꽝꽝꽝 톡톡 캑터스 실태 네 원투 에어레디타 헉 죽었네요 하망 원투 아니 원 원투빼기 뭐옷 헐 안풀리네 죽고 원투 하단 톡 네 양이 확정 하단 토플 원투 풀 톡톡 슈 돌 나이스 투풀 투포포 밟고 하단 톡 로화 투 발목으로 메모리 굿바이 화면이구나 잘나오죠 나이스 아니 거기서 한 번 더 나이스 좋아요 벽으로 가나요 빠밤 이런 아니자노 아니요 아니야 죽고 양잡기 하단으로 마무리 너무 아미됐다 바벨을 어떻게 클리어를 못하면 끝나죠 바벨을 어떻게 클리어를 못하면 끝나죠 겜 터짐 승단 뜨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와아 아직인가요 이제 화면도 잘 나오고 렉도 좀 안걸리실 것 같은데 지금 대회 끝났나보네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줬네 난 대체 무슨 삽질을 한거지 로화 꽝 발목 실패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퍼플 꽝꽝 펴 안되고 펴펴 포스리 펴 발목 에어레이드 이타 아 짠발 안썼어 도끼쌌거든 도끼쌌 못피하네 원투 하단 톡 원투 로화 투 톡 광 원투 풀 안되고 저게 저런 코스튬이라서 좀 헷갈리나 포스리가 확정 푸싱 원투 미들 발목 발목으로 마무리 고파이 여러분들 지금 방송 잘 보이고 있나요? 아 lux 아무도 없어 채팅창에 나 혼자야 슛 돌 업 시도는 좋았다 아니 distill 헐 이게 바닥판 정도 있어? 꽝 나이스 카운터 덕클로 멀리 보내드리구요 아니야 원투 오케이 시도는 좋았다 여러분들 절 혼자 두지 마세요 어디 가셨나요 다들 어 어디 가셨죠 이렇게 나 만들고 제발 제발 오 짠 행신 백태쉬어퍼 실패 상단의 피 톡 원투미들 톡 안되네 카운터 뚝 빼기 그걸 어떻게 막죠 로하2 밟고 빠밤 에어레이드 2타로 마무리 굿바이 바벨 모임 내 얼굴 양잡기 아 내 정지 온다 너무 내 정지 자주 오는거 아님 죽고 다시 가지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 뭐한거 카운터 카운터 사망 카운터 좋았죠 제가 이번에 막히고 뜬다는 소문이 있던데 비가스 떡락했다더니만 왜 떡락하기 안보이죠 제 눈에는 오 백대쉬 흘리기 좋았다 시도는 좋았다 시도는 좋았다 개투 샘미슈 자첸 밟구요 대쉬 밟구요 안되네 나이스 패턴들어 갑니다 카운터 어 앉았는데 나오면 반응 왜이렇게 느리지 죽고 응 안됨 사망 짠 짠 짠 짠 짠 짠 화두 accountability 나 너무 바본거 같애 나이스 슈톨 잘 깔아놨고 나이스 흐흐 엘캔 엘캔 플래싱 꽝 푸싱 로하투 안되고 내 얼굴 다 빵가지네 원투 죽고 으응? 쩔찹이 높게 맨어퍼 좋구요 하단 톡 짠소나 계속 응수하고 계시네요 훌륭한 판단 나이스 카운터 빠밤 펴펴 안되네 죄송 차스카이 좋았네요 펴펴 한 번 더 굿바이 원투풀 양잡 양잡 잘 풀구요 뚝배기 잘 막았고 미들미들 앉은 뱅이가 되셨으니까 드리는 선물이에요 원투풀 짠발 엎어 아니야 뭐야 양잡기 안되구요 삐 사망 나 오늘 왜이리 멍하지 머리가 팽팽 안돌아감 머리가 팽팽 안돌아감 점프했는데 저거 나오기전에 떡상 아직도 아니에요 제 점수로 얼마나 드셨는데 쓸킳 크아 그런거랑 관계 없죠 미들미들 짜잔 아니야 아 다행이죠 롬 롬하 투 포h3 롬 롬 실패 뭐 이렇게 실패한게 많 spam 에어레이드 2타 에어레이드 3타 에어레이드 1타 발목으로 마무리 어서오세요 QKQQLZH님 저게 왜 상단이 아닌가 난 그것이 알고싶다 푸싱 그렇죠 이득프레임때 개기심 안되는데 방금 삑사리 무엇 빰 톡 로하2 빰빰 로하 케터스 나이스 굿바이 그냥 지른거죠 괜히 없이 꽝 푸 원투 커트가 되나 포플 푸싱 톡 다다 안되네 이런 아파요 빰 빰 레이즈가 온 슈 돌 깔다가 사망 포3가 확정 이겠죠 원투 원 푸싱 안되고 포플 퓰 투 판 랜어퍼 안되네 포3가 확정 행신샤프 로하 안돼 포 어 아니야 나 오늘 왜이래 멍때리냐 사망 퓰 퓰 퓰 퓰 퓰 퓰 탁 퓰 아 크 위 퓰 마 퓰 포 와 평소에도 제 증신 아닌데 더 제 증신 아니게 됐음 떡락까지야 라이징이 코압 푸싱 카운터 아프죠 양잡기 잘 풀어주고요 노우 에이 양이 확정 포스리가 확정 원투 미들 미들 밟고 아니 사망 흐음 핸드폰으로도 스트리밍 되는군요 하단 하단 카운터 나오는 시장 너무 나리 아닌가봐 죽어야겠다 이대로 샤프 카운터 원투 미들 고파이 이걸 뒤집네요 에이 양 어퍼 원거리 어퍼 안 깔리고요 빰 빰 카운터 좋았고요 미들 미들 나이스 에이 양 카운터 좋았는데 크으 포스리가 확정 포포 투 팟 아니 뭐하는거 넘어지잖아 미쳤나봐 굿바이 떡락 힘내어 토템 스텝인 사이드킥 당신을 위한 깜짝 선물이죠 좌스카이 짠서 쓰시면은 반시금은 좌스카이에 웅디팡팡팡하십니다 꽝 겟투 샘미슈 오른잡기 안되구요 나이스 겟투 역가드의 짠발 안되고 에어레이드 1타 톡 하단 방금 쩔었다 와아아 확정타까지 딱 넣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너 덤려봐 오우 패딩 그냥 확정타로 주지 포스리가 26 포포가 27 이니까 한 20짜리 확정타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멋져 고학쌤 고마워요 땡큐 포 고학쌤 사이언스 티처 꽝 원투 빰 빰 아니야 투원 슈 돌 안되구요 짠손 옷잔 좋았는데 시도는 좋았다 포스리 로 하 에이앙 안되네요 원투 미들 헐 헐 헐 헐 헐 방금 진짜 위험했죠 에이앙 카운터죠 에어레이디 2타로 마무리 굿바이 역전 가지와 하단 톡 샤프 톡 안되네 원투 슈우돌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 선물 세트 슈우돌이죠 크랙 헐 짠손 아니야 외모피암 우리 죽은 사브펀치인데 외모피암 꽝 이런 너무 아프잖아 까비 톡 원투 딜레이 최대한 좀 미들 좋았다 와아아아 잘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미클 실패 아프다오 아파요 오우 슈 하니야 바보야 왜 저걸 못앉지 로하 꽝 나이스 잘해렸구요 아직 걸기엔 좀 이른거 같은데 회신 로하 툭 툭 툭 툭 툭 로하 툭 에어레디 2타 툭 빠밤빰 발기 컷파이 이걸 해냅니다 JSH5100님 어서오세요 음 나이트봇 일 열심히 잘하고 있죠 음 카즈야 데빌로 변신하려면요 레이지 상태에서 7AP 7양손 누르시면 됩니다 아마 그런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음 레드 유지하면서 9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맞아요 히히 1 왠 엎어 안 되네 엎어 허 허 다행 빰빰 꽝 아니군요 꽝 짠손 짠손 아니게 일어섰어 뚝배기 나올거 알고 있었단 말이야 쾅 쾅 원 투 헌팅 사망 퍽 팝 팝 팝 하단 톡 톡 원 투 톡 톡 꽝 원 투 실패 양잡기 잘하셔 역시 터블 에이티님이셔 가차 없으시지 원 투 하단 톡 원 투 힐 렌스 자첸 샤프 란다 발목으로 마무리 원 투 풀 노 노 대쉬 밟고 하단 중단 톡 톡 톡 빰 원 투 빠밤 톡 빰 빰 빰 이런 로하 투 빰 빰 슈 돌 포플 로하 택터스 좋죠 역가드로 마무리 굿바이 하단 잘 흘렸죠 바벨을 흘려야돼 바벨을 먹는게 아니라 흘려야되는거임 알겠죠 매크로야 못나니 카운터였는데 아쉽네요 저거를 보고 쓰신다고요 그럴리가 없죠 굿바이 습관 캐치를 잘했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하단 톡! 샤프 톡! 로하 투 톡! 나이스 카운터~! 오늘 운이 쪼군. 양잡기 안되구요. 1, 2, 1. 이런.. 마운이니까. 아니야! 아니야! 이런... 줬고~! 그 잠깐 못 참아서는.. 너무 게임을 쉬웠나? 나이스 로하 실패, 딴소 안 되고. 톡톡 꽝꽝 나이스 아니야 원 록 타망 당신은 이기고 유짐 약사 풀포에 가겠습니다 하니야 양잡 잘 풀어주고요 쇼돌 업퍼 대쉬 업퍼 제자리 업퍼 쇼돌 깔아서 떡밥 강화 잘했죠 나이스 밟고 호밍딜 웬플라가 확정 크레로 마무리 굿바이 아 좋아 하단 원 미들 하 호 하 나이스 투포 투포 아니야 나이스 카운터 좋아요 벽인가요? 벽인가요? 잘 모르겠네 아니죠 양잡기 아직 안 끝났죠 옛날 같았으면 이미 끝났을 것 같은데 망했나? 홀 홀 버스틸 썼는데 다행이죠 원투 원투 톡 원투 헌팅 좋았는데 시도는 좋았다 원투 미들 원투 안 되고 오 짠손 오 짠손 포 쓰리 가 안되네요 원투 미들 포 쓰리 이따 빰 안되네 왜 왜 셋업 잡기 잘 푸시네요 그걸 어떻게 풀었죠 앉았는데? 굿바이 피즈 짱짱맨님 어서오세요 호우 방금 진짜 위험했다 앉아있었는데? 왜 저 확정타요 이제? 아닌가? 내 손이 가드를 놓았나? 사연승 흐름이 너무 와군 것 같네요 나이스 좋아요 원투 실패 어퍼 나이스 좋아요 볼케 3타 이후에 병몰이 시작 펴펴 안되네 로 로 하 투 빰 빰 빰 아니야 원투 풀 노우 에이앙 사망 레고나 귀여움이 레고나 어서와요 호우 허허허 원투 따다 툭 로 하 툭 툭 툭 꽝 발목 툭 바벨 바벨 안보이시 하 나 오늘 진짜 날이 아닌가봐 저것도 아예 안보인 방금 아깝다 끝 툭 툭 툭 툭 툭 늦은 이후 저희 생일이라서 동생과 작은 파티 겸 저녁 먹고와서 와 생일 축하드려요 피즈짱짱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피즈짱짱맨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아 슈델 여러분들 다 굿바이 잔치 뭐? 포스 안되네 원투어퍼 안되고 양잡 잘 풀었다 어퍼 쓰고 있었는데? 왜죠? 투풀 투깡 예아 벽콤보를 알뜰히 살뜰히 넣어드리고요 샤프 발목 죽고 빰빰빰 포스 포스 뭐? 어? 하단 톡 실패 꽝꽝꽝 아프죠 오 노우 우 저게 왜? 가드가 안되는 느낌이지 나이스 오른자세 포포 최대한 딜레이 줘서 잘 때려주고요 좌스카이 끝난 것 같죠 그냥 레아 쓸걸 Rugged 그바 워 순스9 이거 쫌 해냅니다 매크로아이라 또! 해냈습니다 흐읏 긍까 레아 쓸걸요 괜히 막 인성 레아 소리 나올까봐 죽었었어요 무슨 부귀용화를 누리려고 레알을 안 썼나 그러게요 죽을 각이었었어요 역시 우리 인성킹 오사란님 볼게임 하실때도 인성 유명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미들미들 확정이에요 적어도 터브레이터님에겐 그래요 발목 카운트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거죠 원 로하 툭 원투 실패 안되네 샤프 톡 땡 그거 그만 쓰시어야 돼요 혼납니다 빠밤 꽝 예아 앉아 그바이 제가 허리에다 최신 박아드릴게요 두번 다시 못앉으시길 샤프 그래도 잘앉으시네요 원투 헌팅 원투 하단 포스 풀 푸싱 원투 풀 빰 원투 캑타스 좋아요 크래 플래시 저게 왜 닿았지 에어레이드 3타로 마무리 고파이 레아 쓰기전에 왼폴 잡으면서 때리는 셋업 말씀하시는거 맞죠 대시 셋업 파주계 유연승 맥코라엘을 막아보시죠 핫 그렇게 귀요미 레고나가 등장했다고 한다 샤스카 원투 다행이죠 노허우 자체한 후딜 뭣 저거 후딜이 좀 이상해 나이스 양잡 안되네요 죽고 아니 저기서 저런 선택지를 굉장하시죠 랜어퍼 왜 그거랑 이거랑 같이 맞음 이해가 안됨 그 왜 카운터 도끼를 못썼으니까 바보야 으아아아 미야 재차기 실패 나이스 끝났죠 굿바이 오우 방금은 오른플라 사이드킥에 모든걸 다 걸은 보람이 썼던거 같은데 아니 내 웜 잽이 왜 씹히지 뚝배기에 와장창 원 샤프 팍 원투 미들 포플 빰 원투 캑터스 실패 이런 죽음이 코앞이군요 꽝꽝꽝꽝 하단 이런 기성 하단킥이 생각보다 느리네 딴딴딴 노우 로하 톡 발목 툭 원투 하단 톡 홈인길 못피하네 서스가이 고압 ㄷ 빨리 으으음 역시 어거지 게임은 메코로이가 최고 잘하는거 같애 ㄷ 투 하단 톡 빰 톡 원투 톡 발목 톡 원투 5.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양 풀었는데 레이지가 5. 바벨 연속 두번 슬... 풍 잘 나 왜 저 바벨이 안 보이지 레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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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 보구 막을 수 있어요 다리 뽀개진다 얼굴도 뽀개지고 다리도 뽀개지고 크으으으으으으으으... 마치 매크로야 같자누 뚝배기 백댓이 뚝배기 와 나 오늘 진짜 양자 못푼다 죽고 헐 역시 괴물이었어 그걸 어떻게 보고 막지 로하 꽝 슈 돌 실패인데 딜교는 게이드 푸싱 안되구요 원투 어퍼 톡 원투 톡 아아 가드했는데 아니? 슈 돌 짜잔 일부러 기술을 앞에서 뿌렸던 겁니다 안 움직이시네요 계속 앉아계셨으면서 레이지가 온 크래에 방금 레이지 아츠 나 같었는데 왜 씹혔죠 원투 아니일어났거든 내 왼손으로 좀 더 빨리 움직여봐바 제발제발제발 이럴때가 아니란다 왼손아 푸싱 으음 뚝배기 내 뚝배기 다 털린다 망했어요 어어 이걸 뒤집는다 우와 낡아서 요즘 못막어 낡는거 대체 뭐야 하단 톡 꽝꽝 톡 꽝 펴 원투 따닥 툭 꽝 펴 혼자 생각하고 혼자 나 혼자 길을 걷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이렇게 남의 훌고불고다 레이지 온 끝났죠 굿바이 후우 어퍼 깔아두기 잘했죠 상대의 초조한 마음을 잘 이용하고는 매크로야 띡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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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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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은 그럼 애초부터 낡은 눈이었냐 하하 그러니까 카타리나 대체 왜 저기 잡혀 있는 거냐구요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reasons 하아 하아 카운터 좋았어요 aka Alternative 깨기시면 안 됩니다 빠밤, 꽝, 예아 앉아 굿바이 어우, 당연하죠 내 눈이 낡았다고 날때부터 그런거? 그런거도 같구요 아미야 아미야 이 바보야 꽝꽝꽝 와장창 차스카이 좋았다 와아 아니야 뭐하는거 이게 왜이렇게 됨 안돼요오오오오 꽝 어퍼 이걸? 이걸? 못해냅니다 매크로야 바보라서 아아아아아아 시험커브 때릴걸 원투 로하 꽝 카운터 좋았구요 에어팡 빰빰빰빰 생활의 상식편 그게? 안 앉으신다고요? 죽고 사망 오른 짠손 원투 플라 찍기 좋았네요 플라 찍기 한 번 더 실패 원투 플밤 플라 찍기 팩터스 좋아요 발목 투 아니야 뭐하는 거야 바보야 다행이다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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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쯤 노래죠? 한 20년쯤 됐나? 그 사람의 노래 취향을 보면 그 사람 연령대를 추정해볼 수 있죠 물론 한 번씩 변태가 발생되긴 합니다만 진짜 진정한 국어적인 국어사전의 의미에서 변태 있잖아요 어퍼 그냥 생어퍼 지른 거예요 원체 공부는 하기 귀찮아서 빠밤 겟 투 샛미슈 샤프 앉아 아니요? 왜 안앉죠? 우리 턱오레이터님 빠밤 미들 미들 잘했다 헬로 티켓 얼바인드 원투 풀밤 카운터 이런 왜 카운터요? 오 노 노 노 페링이 안나가나?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사망 우 유 캔 두 페링 라이트 예아 아니 아니 나 뭐 원체 맞거나 가드한다 왜 뚝배기가 확적있냐 아닌데? 왠어퍼 썼는데 나이스 개념없이 그냥 블리 프레임 심리전에서 어퍼를 쏴버렸죠 오우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아아 좋았어 하단 아니군요 빠졌네요 하단 말로만 하단 막지 말고 허허허 매크로야 좀 잘하자 원투 풀 푸싱 안되고 원투 안되네요 어퍼 풀었는데? 버튼이 따라가고 눌렸나? 사망 사망 깔끔하게 사망 저쵸 뚝 빼기 톡 원투 풀 빰빠밤 이런 저게 격추가 되네 쾅쾅 아프다으 으아 디에에에하 다행이죠 엘켄 엘켄 플래싱 대쉬 차스카 실패 아프네요 꽝 꽝 죽고 하단 레스트 임피시 굿바이 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